나 커피 민사모님 니가 웬일인이에요? 아침 다 먹고? 그러게요 저도 신기하네요 오늘은 웬일인지 아주 잘 드세요 저거 두 공기째예요 뭐 두 공기? 한 공기 먹고 또 먹는 중이란 말이야? 네, 국두 한 그릇 더 드시는걸요 미쳤어 미쳤어 얘가 왜 이러세요? 여자가 몸매 망가지면 끝인거 몰라? 발레 그만뒀다고 인생 아주 끝장낼래? 그만 먹어 너 주세요 약 먹고는 안 죽으니까 밥 먹고 배 터져 죽으려고?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뭣같지도 않은 사내놈한테 시집가겠다고 하지 않나? 구역구역 밥을 먹어대질 않나? 정말 왜 그러는건데? 우울증인 엄마 화병으로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거니? 아휴 아줌마는 뭐한거야? 애가 이상하게 굴면 말렸어야지 옆에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고 있어? 우리가 무슨 염소새끼들도 아니고 푸성기만 먹고 무슨 입을 쓰라고 그러니까 남의 살 먹으라고 이렇게 동태국 끓였잖아 하숙비 받으면서 반찬 이렇게 주는 건 범죄예요 범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숙비 밀리는 건 범죄 아니라더냐? 아니 잘 먹여서 내 보내야 하숙비도 벌어오고 그럴 거잖아요 저놈의 인간은 로또인지 뭔지 한다고 하숙비 날렸다고 치자 아 참 너는 그 기타인지 뭔지가 그냥 몇 개씩 있으면서 그걸 또 산다고 하숙비 밀린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? 할머니가 우리 예술가들을 이해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예술가들은 말입니다 밥은 굶어도 사고 싶은 학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아 그럼 굶어 식사 맛있게 해주세요 응 아니 민아 너 지금도 너무 말랐는데 맨날 샐러드만 먹고 쓰겄어? 나 암 이상함 아니 왜 난 밥 먹는데 방 앞에 턱받치고 앉아있어? 야 그게 밥이냐 반찬이지 형 밥 안 주워? 준다 어? 준다 줘봐 이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아침에 왜 빼 시비지? 동철이 자식한테 방 빼서 너 준 누라 내가 저 자식 밥까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넌 양심에 가책도 없냐? 아 헛살이 찍찍하고 있을 시간에 밥을 하겠네 오늘은 진짜 밥하기 싫어서 그렇다 우리 것도 네가 좀 해주라 응? 응? 진진아 어우 이게 어디서 징그럽겠지 아양질이야? 야 월급할 때까지 우리도 지금 라면만 먹어야 된단 말이야 형이 이것은 말도 안 되제 진진아 누나한테 방 주문은 밥하는 것은 형이 책임진다면서 아무리 똥똑간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려다 해도 방 뺏고 나서 안면물 쏘는 것은 사기요 사기 밥을 앞에 놓고 더럽게 똥똑간 약이 날리야 이것이 밥이요 밥이냐고 조용히 좀 먹자 억울해서 그려 억울해서 아휴 계란 하나 개밖에 없는 거니까 언니 먹어 어진이 줄래? 아휴 계란 하나 개밖에 없는데 그냥 먹어 싫어 어진이 줄 거야 참말로 눈물 기어서 못 보겄네 일단 여름 무리 없자 에이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얘들 노래나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하는데요? 잘라도 되는 애들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구요 아, 들어놔 보시라구요 그것도 못해주세요? 자를 때 자르더라도 쟤네들이 억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난 결과물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떤 결과물인지 직접 보시라구요 난 시간 낭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몇 시간이에요? 겨우 몇 시간이요 쟤네들 노래 한번 들어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? 난 노래 같은 건 모릅니다 하지만 자료는 볼 줄 알죠 쟤들이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건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노래도 모르면서 여기 뇌마 탔는데! 오너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주시죠 칼짓만 하려는 오너가 재수 없어서 그래요 됐어요? 사표 수리 안 된다고 하셨죠? 관두고는 싶은데 그런데요? 그럼 휴직을 하세요 유급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논하셨네요 뭐 탱자 탱자 놀아도 월급은 나올 거 아니에요 경축들이에요 야이씨 나 없으면 저 인간이 니들은 안 자를 거 같냐? 어? 어? 내가 술 좀 했는데 이상하지? 우리 집은 조금 더 가야 하는데 여기서 내려달라고 했어 왜일까? 왜 이러세요? 놓아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네가 한 말은 딱 하나였어 미안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맸누라 그 여자애는 뭐가 그렇게 미안했을까? 나처럼 세상에 미안한 일 많이 하고 산 놈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미안해서 그 말만 했을까? 이상하게 난 네가 신경 쓰인다 정윤섭 아주 오랜만에 누구한텐가 신경 쓰여 이게 뭘까? 정윤섭 넌 나한테 대체 아까 정윤서 넌 나한테 대체 아까 정윤서 넌 나한테 대체 아까 정윤서